그 해외 유명 스포츠 스타 중에 누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나는 롤렉스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평생 노력을 해왔다 그 유명 스포츠 스타가 20, 30대 때 신입 때 그러니까 신인 시절 때 롤렉스 사로부터 롤렉스 시계를 선물 받았는데 그 후에 자신에게 좀 버거운 시계라고 느꼈대요 굉장히 겸손하죠 그래서 평생을 롤렉스의 명품 가치와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본을 롤렉스에서 써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가슴 속에 남아있는 한 문장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롤렉스 요즘에 그래요 샤넬처럼 그런 명품 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시계를 좋은 시계잖아요 명품 시계고 좋은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시계보다 사람이 먼저 보여야 되는데 시계가 먼저 보인다거나 맞은편에 앉아있는 상대방이 손목에 있는 시계만 반짝반짝 거리면 그 사람이 빛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있고요 근데 카시오 돌핀 시계를 차도 앞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반짝반짝 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같은 시계 애호가들은 아 저 사람에게 좀 시계 같은 거 좋은 거 소개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었어요 셀러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롤렉스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나 이런 것보다는 너무 호무맹랑하고 좀 갈피가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도 롤렉스처럼 변치 않는 어떤 가치를 쫓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낭만을 좀 가지면서 시계 생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뭐 다음 목표가 없습니다 그냥 돈도 별로 없고 지금 다음은 어떤 시계를 살지를 모르겠으나 sponsors 이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